안녕하세요 비룡기사촌입니다 썸네일 제목 보고 오셨죠? 네 말 그대로 여러분께 구걸을 하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구독자가 벌써 4천 명이 됐더라고요 4천 명 정말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알았고 도대체 뭘 구걸하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구독자 4천 명이 된 기념으로 한번 유튜버들 말 그대로 유튜버들이 한다는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Q&A라는 게 내 맘대로 질문 만들고 내 맘대로 답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대부분이 사육 정보나 지식을 알려드리는 채널인지라 댓글에 거의 한 80% 이상이 질문 댓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앵무새나 비둘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 혹시나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소통도 할 겸 한번 Q&A라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질문들이 너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걸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릴지 얼마나 적게 달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저도 여러분들을 믿는 만큼 한번 기대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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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